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 가지 개혁을 하나하나씩 바꾸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복음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전도 제자의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열 가지 개혁 중에 여덟 번째죠. 오늘 여덟 번째 개혁은 선교입니다. 2, 3, 7 나라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 2, 3, 7 나라에 제자가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2, 3, 7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가 제자로 서야 우리 사역은 성공한 겁니다. 모든 민족,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에요. 2, 3, 7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2, 3, 7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중에 있는 한 나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 3, 7, 5천 종족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안에 2, 3, 7과 5천 종족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요.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2, 3, 7과 5천 종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언어가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요. 복음은 통합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언어가 안 통해도 복음은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교는 제자라면 반드시 이 복음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대구에서 선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각 나라에서 선교해야 해요. 2, 3, 7과 5천 종족이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땅끝. 가야 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각자 가지고 있는 땅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2, 3, 7과 5천 종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전부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선교를 말씀하셨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2, 3, 7과 5천 종족에 있는 분들을 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교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성교를 놓치면 내 존재 이유가 없고요.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교회 됩니다. 성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와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다민족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 농공의 빛센터가 새롭게 아주 멋지게 또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도 우리 축구 캠프로 가서 우리 빛센터에 있는 다민족 그리고 TCK 이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게 다예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와있는 다민족 그리고 TCK 살려야 합니다. 이게 선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2, 3, 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7 나라 중에 나의 2, 3, 7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나의 2, 3, 7을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원교회에서 많은 중직자를 세우고요. 그 많은 중직자들이 한 나라씩 맞도록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원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감사합니까? 나의 2, 3, 7 한 나라씩 맡아서 그냥 나라를 맡은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랩농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까지 다 흐름을 읽고 보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라를 맡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고른 시간표 오겠죠. 나의 2, 3, 7 2, 3, 7 나라 중에 나의 2, 3, 7을 찾아 자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서 한 6년 6개월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남미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금도 전하고 물론 영접하신 분도 있고 그냥 영접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그 나라에서 2, 3, 7 나라를 누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선교 개혁할 때 우리 선교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교회를 가보니까 뭐가 안타깠냐면 현지인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현지인 만약에 제가 캐나다에 선교사로 파송됐으면 캐나다 현지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 그리고 중남미 이런 분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선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남미 현지인 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오실 거죠. 그래서 오셔서 현지인입니다. 현지인 현지인 분들이 40일 동안에 집중훈련 하고 가잖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월요일날에 필리핀 현지인들 필리핀 현지인들이 지금 매주 전도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를 맡으면서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인도네시아의 현지인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왜 오늘 선교 개혁이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만 잡더라. 한국 사람 쉬우니까 내가 한국말하고 그 나라에 한국 사람 붙잡고 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본 한인교회 제가 본 한인교회는 다 한대요. 제가 본 한인교회는 다 안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는 저 나라에 현지인들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언어가 안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은 쉽잖아요. 한국 사람 만나서 목회하는 건 쉬워요. 목회할 것 같으면 성교 왜 갑니까? 목회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국 사람하고 할 거면 한국에서 한국 목회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저 러시아에 저 중국에 저 일본에 나를 파송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저 현지인들을 살리라는 거죠.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한인 장로교회로 이름 붙였더라고요. 한인 장로교회. 캐나다예요. 교회 이름이 한인 장로교회. 그것도 그 위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인 장로교회. 교회 이름도 안 맞지만 근데 오늘 선교 계획이잖아요. 개혁 개혁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선교 선교라는 중요한 의미를 얘기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언을 못해요. 처음에 가니까 언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일본 사람 중남미 사람 그리고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너무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떠듬떠듬이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영어로 된 훌륭한 복음 자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선교 교육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한국 사람 데리고 목회하겠다라는 걸 벗어야 돼요. 한국 사람 되고 근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대구 사람 한국 사람만 상대해서 하면 되겠지 털린 겁니다. 털린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 7과 5천 종족하고 안 맞으면 털린 겁니다. 완전히 털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걸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직장에 다민족 TCK를 보냈고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 다민족과 TCK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성교사님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목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지인들을 건드려야 돼요. 현지인들이 2, 3, 7입니다. 그게 성교사죠. 그게 성교사죠. 제가 제가 그래도 제자가 있지만 저는 현지인 제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현지인 제자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는 늘 오늘 개혁이잖아요. 선교 개혁할 때 내가 한국에 있다. 대구에 있다. 그래서 대구 사람 한국 사람 하겠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뜻을 준비해서 다민족과 티식에 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교예요. 그 사람이 성교 개혁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 데리고 거기 가서 싸운다니까요. 한국 사람 몇 명 데리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았다니까요. 현지인들은 손도 못 대고.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스센터 보십시오. 또 우리 군사님들도 우리 다민족 다라빵도 하고 TGK를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그게 성교입니다. 그게 개혁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살려고 성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37과 5000종종 제가 6년 6개월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현지인들 캐나다에 다민족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중남및분들 일본분들 중국 대만분들 홍콩분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릴 성교가 없었다는 것. 털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털린 겁니다. 제가 유럽에 어느 곳에 가도요. 한국 사람 데리고 몇 명 안 되는 한국 사람 데리고 그냥 못 게하는 거예요. 그거는 털린 겁니다. 그 유럽에 있는 유럽 현지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성교사죠. 그게 성교입니다. 개혁해야 돼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6년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바람만 달렸겠죠. 저도 경험했어요. 해외에서 6년 넘게 있으면서 해외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 결론 내렸어요. 반드시 그 현지인들을 살려야 된다. 하물며 우리 지금 TCK들을 살리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민족 너무 많은 다민족들을 한 번 한 번 살리고 있는 게 선교 개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열 가지 개혁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 늘 머릿속에 2, 3, 7과 5천 종족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요 선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선교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어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일본어 못하거든요. 근데 일본인 제자가 있어요. 현지인 하나님은 제자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언어를 초원할 정도로 언어를 초원할 정도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을 살려라.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선교 현지에 있는 진짜 중남미에 저 많은 중남미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난 저게 선교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건 선교 아니에요. 저 많은 중남미에 있는 제자들이 중남미를 살리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이죠.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에서 반드시 해방되죠. 해방시켜야 돼요. 세 가지에서 반드시 해방시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죠. 선교를 모르면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모르면 반드시 포로가 되어지죠. 선교가 안 되면 반드시 속국이 됩니다. 여기서 해방시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입니다. 선교를 모르면 여기에 잡혀요. 선교를 모르면 반드시 여기 잡힙니다. 교회도 여기 잡혀있고요. 개인도 여기 잡혀요. 우리는 선교에 됩니다. 현지인 살려야 돼요. 현지인이 내가 언어가 안되는데 어떻게 현지인을 살립니까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진짜 불신앙입니다. 보금은 통화하게 되어있어요. 보금은 언어예요. 전세계에 공통된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중국어가 아니에요. 전세계에 공통된 언어는 보금입니다. 보금은 전달되게 되어있어요. 선교를 모르면 이래된다. 그 요수와 이유로 하나님께서 출애급을 시키고 광란을 통과하고 가난한 땅에서 했던 그 일들을 후대들이 잊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을 잊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주 재앙이 우상이 넘치는 거죠. 가난한 땅에 2, 3, 7, 5천 종족을 살리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곡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세계보고만 축복받은 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너무 멋진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도자가 너무 멋지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교입니다. 성교.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성교 때문입니다. 성교. 그래서 성교 모르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곡입니다.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교는요 세 가지 종복이죠. 세 가지 종복입니다. 성교를 알면 세 가지가 종복되어집니다. 어떤 종복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이걸 전복하는 거죠. 무속문화 미국은 무속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이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국은 무속문화입니다. 자 중남미 전부 무속문화입니다. 아프리카 무속문화예요. 유럽 무속문화입니다. 자 아시아 전역 우리나라도 무속문화잖아요. 이게 종복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현지인을 진짜 살리는 선교사 한 명이 선교지 가면요 무속문화를 종복해요. 보금으로 완전히 무속문화를 바꿉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문화입니까? 귀신문화죠. 귀신문화 대구에서 동성로 축제하는데 시장하고 경찰하고 동성 지금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못하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너무 그분들은 치유대상자예요. 치유대상자 보금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보금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전세계 깔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에 동성로 축제하는데 제가 너무 기가 찼어요. 교회 목사도 동성애자입니다. 축제할 때 나는 교회 목사인데 동성애자입니다. 축제에 참여해요. 그리고 정치인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요. 심지어는 가까운 버스 운전기사도 축제에 나와서 나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를 해요. 매년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치유대상자예요. 불쌍한 사람이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일본과 중국 이 문화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제사 조상들한테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성교를 가진 성교사 한 병이 더 갔다 이게 꺾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령전 19장 전부 뭡니까? 봉음을 잃어버리니까 우상문화가 우상문화가 전 지역을 뒤엎었잖아요. 우상문화는요 반드시 저주재앙이 옵니다. 아니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나라에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상문화입니다.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상문화입니다. 내가 하나님마다 안되고 내가 왜 이럴까요? 우상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뭐냐면 세 가지 정복하는데요.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문화를 정복하는 게 성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교 현지에 파송돼서 성교사로 갔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러시아의 문화를 정복하는 게 여러분을 통해 씁니다. 내가 만약에 대만으로 파송되었다. 그러면 그곳에 문화를 바꾸는 게 성교 문화예요. 우상문화를 바꾸는 거죠. 너무 뿌리 깊게 잡혀있는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교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다민족 TCK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 문화를 보금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오늘 성교 개혁입니다. 성교를 모르면 다 놓친 거예요. 모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에 대한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성교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성교를 아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중직자죠. 하나님이 이 중직자에게 선교 경제를 주십니다. 일하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주십니다. 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에게 이런 선교의 경제를 쏟아붓겠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응답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선교 2, 3, 7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죠. 랩런트는 선교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서밋이 되는 것이다. 2, 3, 7과 5천 종족을 보고만은 선교의 서밋이 되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요소와 이후의 후손들이 이런 선교를 알고 선교 속에 있어야 우리가 잘 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를 놓치면요.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 랩런트가 선교 모르면 우리 다 그냥 끝난 겁니다. 솔직한 말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선교 놓쳤는데 다 놓친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선교 놓쳤는데 우리 후대가 선교 놓쳤다 그럼 내 사회가 다 틀린 겁니다. 100% 내가 내가 교회 위에서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선교 위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다 틀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선교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선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 가지 개혁 중에 여덟 번째 개혁입니다. 선교입니다. 바꿔라. 모든 선교사님들 다 바꿔야 돼요. 생각 내가 한국 사람 데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해야겠다.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100%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지인 살려야 돼요. 선교사는 무조건 현지인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 교회에 오는 또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단민족과 티쉽게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 하나님과 아무 안 맞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중에 이방인의 뜰 자체가 없다. 털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제를 다루면서 선교를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선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업이 있든지 237과 맞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업을 갖고 있더라도 237과 맞아야 되죠. 그게 선교 망대입니다. 이걸 세워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 나라에 언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실수하는 거죠. 내가 언어를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집중하겠다 내가 그 나라에 랩런트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어떻게 망대 세울 건가 그게 선교 기억이라니까요. 그걸 놓치니까 선교를 다 놓친 겁니다. 오늘 이 교제를 오늘 여덟 번째 선교 기억 보면서 진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다 생각 다 바꿔야 돼요. 틀린 생각 한국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다. 나는 현지인을 살리러 온 선교사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가능합니다.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교 개혁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전도 제자들이 선교 개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이 나와 상관있게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또 내 업이 그 나라를 살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교를 개혁하게 하시고 선교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